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굳이 밑에서 해요. 짜잔. 맞아요. 젓가락. 근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. 알고 있어요. 그렇게 한 거예요. 카메라 보여요? 재미가 없긴 하죠. 근데 시트는 너무 반복이에요. 이렇게. 이렇게. 짜잔. 또 반복. 빨리 풀어요. 풀어요. 놔요. 놔요. 됐죠? 빨리 풀어요. 놔요. 금방 또 dran fro도. 쓰려고. 놔요. 놔둬. 놔요.